1부 대통령 박근혜 1-청와대로 연이은 비극 1974년 8월 15일 오전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 박정희 대통령이 경축사를 낭독하는데 갑자기 여러 발에 총성이 울렸다. 객석에서 문세광이 쏜총이었다. 연설 중이던 박정희 대통령은 몸을 피했으나 여러 총탄 중 하나가 단상 뒤쪽에 앉아있던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에게 명중되었다. 유교사는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큰딸 박근혜 이하 혼동의 여지없으면 대통령이랬음 는 당시 프랑스 유학 중이었다. 그는 1999년 출간된 나의 어머니 유경수에서 당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순간 마치 고압 전류에라도 감전된 듯 강한 전류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시간도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회상했다. 이어 일본 동경도교에 잠시 비행기가 머물렀을 때 저의 충격을 달래고 위로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김포공항에 내리니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비행기 밖으로 보이는 홀로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고독하고 작아 보였고 제 마음은 그 모습에 또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썼다. 이날부터 대통령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 아버지를 보좌하기 시작했다. 이 역할은 4년 뒤인 1979년 이번에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됐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고 그 뜻을 충실히 받드는 것이 어머니를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있게 하고 어머니 인생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2012년 출간된 박근혜 일기에 1974년 11월 10일 일기에는 지금 나의 가장 큰 의무 그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그리고 국민으로 하여금 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소탈한 생활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꿈 이 모든 것을 직어 던지기로 했다. 이왕 고민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썼다. 20대 초반의 나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2007년 출간된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는 나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청와대에 들어온 수백 건의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다. 낙후된 환경, 영세한 기업,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주요 임무였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시간은 너무 빨리 흘렀다. 업무가 밀려 있을 때면 시계바늘을 고정시켜두고 싶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다. 하루 5시간으로 잠을 줄였다. 12시에 취침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중요한 해외 귀빈의 방문이 있을 때면 준비가 까다로워 그마저도 자기 힘들었다. 입술이 후루트고 항상 미어를 안고 살았다. 아파도 아파할 시간이 없었다. 고 기술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은 나의 어머니 유경수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잠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내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려고 너를 두었는가 봐. 참고 참던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이 봇물처럼 터진 날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아버지는 가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갔던 봄은 제철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인생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오는 것인가 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고 아버지는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곤 하였습니다. 비극은 또다시 찾아왔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낮에 삽교천 방주제 중공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 저녁에 궁정동 안가에서 연회 도중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손총탄을 맞고 서거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은 다음 날 새벽 청와대로 옮겨졌다.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비보를 처음 전해들은 큰딸의 첫 반응은 전방은 괜찮습니까? 였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해서 대통령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5년 전 어머니의 시신이 눕혀졌던 병풍 뒤에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되었다. 누가 내 등 뒤에 미수를 꽂는다 해도 그때만큼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며 그제야 참았던 슬픔을 쏟아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오열하는 동생들이 보였다. 밖으로 비명이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고 우는지만이의 모습에 가슴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념이의 눈에서도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겉으로는 야무지고 강단있어 보여도 마음이 여리고 섬세한 아이였다. 나는 가만히 동생들을 끌어안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동생들을 힘줘 안았다. 구일장을 치르고 난 뒤에도 사람들의 조문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앞에는 국화꽃이 수북하게 쌓여갔다. 나는 아버지의 피 묻은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빨면서 터져나오는 우열을 참을 수 없었다. 비서실장이 전해준 아버지의 옷은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어있었다. 수술한다고 여기저기 찢어놓아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옷을 보고 있자니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몇 년 전 어머니의 피 묻은 한복을 빨던 기억이 스쳐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